안녕하세요! 까르드 까르드 입니다 오늘은 Messiah 책의 이것입니다 이거 드립니다 오늘 이 차례는 이거입니다 업데이트 해야 되나요?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가능할까 어? 아니, 아주 그냥 하고 있고 아부아이가 심심한데 친구들이랑 놀아볼까? 어 네 이번에는 어? 이번에는 퀴즈를 하겠습니다 연수가 레고 채널을 한다 1 2 3 3 5 6 7 8 9 10 레고 채널을 합니다 어? 연수가 연수가 하는 것 연수가 하는게 연수가 연수가 하는게 뭘 하는거냐 연수가 이때까지 하고 있는 것들은 레고 성경 성경 읽어주기 책 읽어주기 인도일기 그리고 또 게임 채널 게임 채널 게임 채널 그 다음에 또 음 잔악과 같게 노래에요 이 6개를 합니다 연습을 이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제목을 알아야죠 제목을 알아야죠 광야에서 시험 광야에서 시험이라는 이야기 צ 운데로 igers이 너무 짓지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너무 졸리고 그래도 예수님은 꼭 찾고 하나있게 기도했대요 네 사탄이가 예수님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탄이 막 꼬집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망도 만들어봐 사탄의 말씀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시험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도 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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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도 될까요 진짜 아무 말도 안하네 좀 이상? 다운 파인드 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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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 감기지 넘깁니다 딩 넘겼습니다 넘겨요 어 빵 사탄이 마지막으로 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나한테 절을 한번 이 모든 세상이 너에게 주겠다 사탄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? 예수님 바로 풀네 카멜라용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? 사탄아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이러고 봐있네요 3번 3번입니다 딱 바로 이거 3번 정답이었습니다 도와주 정답 은투맨 창노럨 도와주 잠시 들리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. 사탄아 하나님이 셔하지 말라 라고 말했대요. 그래서 사탄이 도망갔대요. 와 무사와 하고 도망갔대요.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탄이 물리실 수 있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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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게 다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. 이 시험은 광야에서 시험입니다.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. 그래서 천사들이 먹으려고 맛있게 하려고 그랬답니다. 사탄이 물리실 수 있답니다. 그니깐 예수 읽는 체리 한번도 지지지 않았답니다. 다음 토요일이 빵이야. 왕이야. 빵. 뜨거워. 짠다. 어 네. 오늘이 이만큼만 이거 입니다. 오늘은 상하적으로 읽었는데 어떻게 하셨나요? 긁뱀 다음에 또 봐요. 빠빠이. 구독, 좋아요, 태클도 눌러주세요. 구독을 누르면 새로운 녀석 너무 많이 새로운 영상에 맨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바이바이